목이 좋아 아이고 veto rever고 샐러브 기름 조리어 놓아서 매일 아침을 먹고 있는데 어때요? 원래 안 먹었잖아요 근데 먹히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위축하고 이러니까 6시만 배고파요 어김없이 미역국입니다 네 계속怕 계속 denn doing in the iso виг 뇨지마 FPT 뭐가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예? 아이고 그래. 밥도 주고 다 했잖아. 기저귀를 다 해서. 뭐야? 왓츠홈! 깨끗하잖아요. 선생님. 에이! 이 운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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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고마워. 땡큐! 무슨 일. 애들. 아냐. 소금이. 자 이제 두 살이 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2주도 안됐는데 두 살 먼저 되게 생겼네 세일이면 2주 되기 전에 두 살 돼 아이고 두 살니 2살부터는 이제 걸어 댕겨야 돼 그럼 야 너 어디가서 두 살인데 먹게 된다고 저 떼야 돼 이제 밥도 먹고 되게 느린 줄 알아 너 두 살인데 40대 엄마 저 먹는다 그러면은 야 애들 놀려 알어? 다시 map 나의 płót 흐으으아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거 Yak 여기도 고고 텍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갑니다 큐키 다녀왔다네 덩킹도넛 괜찮아요? 오늘 따라 잘 자네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살짝 들어오게 돼요 쑥둥이 아니야 발 잘자죠 발 둥근상을 눌러주면 우리 아기의 대장을 가만히 주게 돼요 특히나 여기가 똥을 끓어오는 배고파 조미아 가물에서 타이탈했어요 너무 이쁘다 안신나? 어때요? 밖에 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 상쾌해 내가 너도 미쳐나는 청취 웃음 청취는 참조야 청취는 똑같다 דicar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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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랑 오늘도 부유를 많이 짜셨네요 네 오늘 이거 몇번째죠? 오늘 한 다십번 내버려 다십번 가는거 같은데요? 그쵸 아침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자기전 진짜 워낙 6배쌌어요 살이 좀 붙은거 같기도 하고 응 여기서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진짜 우리한테만으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